흐흐흐흐 흐흐흐흐 깨끗해가 나가진다 깨끗해 으흐흐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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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어 괜찮아 으아악 이제어떻게 코코멍 새로 만들려면 한참걸릴텐데 으어 으아악 코코멍이게 뭐야 어찌 손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자동손입니다 으아악 정말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이런 건 냉장고 나라에서 나밖에 못 만드는데. 혹시 세균킹이 만든 게 아닐까? 세균킹이 만들었으면 어때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건 좋은 거잖아. 더러운 손을 파살표 방향으로 넣어 주세요. 한번 해보자 콩콩어. 나보다 못 만들긴 했지만. 우와 깨끗해졌어 우와 진짜 좋다 손을 올리기만 했는데 깨끗해졌어 우리 이거 놀이방으로 가지고 가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잖아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